이번에는 상속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this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this는 자기 자신, 슈퍼는 자신의 부모를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이 sum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의 sum을 오버라이딩 하고 있어요 얘죠 이때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망정이지 저 코드가 1억 줄짜리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라면 우리가 이 sum에서 저걸 또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얼마나 중복이에요 중복에 나쁜 일이 다 나타나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승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sum이 부모 클래스의 sum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여기다가 sum이라고 하고 컴마, 컴마 하면 이거는 자기 자신의 sum이니까 이상한 일이고 이게 아니라 앞에다가 슈퍼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, 즉 부모 클래스인 칼의 sum을 가리키게 됩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칼 3에 sum으로 출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디버거를 실행시킬 건데 이건 뭐 저만 하면 되죠 여러분 저랑 에디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각자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스텝 인투에서 저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칼의 sum이 우선 호출됩니다 그리고 한 줄 실행시키고 그리고 다시 스텝 인투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슈퍼의 sum이에요 슈퍼는 부모거든요 클릭하면 부모인 칼의 v1, v2가 계산이 될 거고 결과는 3이 리턴 될 겁니다 실행해 보면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3이 된 거예요 3을 리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뭐가 돼요 3이 되면서 3이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반면에 this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의 특히나 인스턴스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 칼의 sum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sum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사실은 그대로 기능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승 발전시켜야죠 자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sum,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this를 붙여주면 이 this가 누굴 가르친다?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this의 sum이니까 얘를 실행시킨 결과에다가 v3를 더해서 연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this는 자기 자신 sum은 부모 라는 의미를 기억해 두세요